혁거세. 신성하게 태어난 이 몸이 나라를 세우고 설아벌이라 부르겠노라.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초대 국왕이야.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에 따르면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흰말이 절을 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섯 촌장이 가서 살펴보니 자줏빛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혁거세라고 해. 하늘에서 내려준 왕 박혁거세는 여섯 촌장들과 함께 설아벌, 신라를 세웠어. 신라는 고구려 동명왕보다 20년이나 먼저 건국되었어.